오늘은 진상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화이팅! 오빠, 우리 쌍둥이 바 먹자. 그래, 여기 쌍둥이 바 계산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거 쌍둥이 바 잘라줄게. 잘 잘랐다, 그렇지? 선수네? 왜 이렇게 잘 나누세요? 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송왕호씨, 어떤 기집애들이랑 자주 나눠드셨나봐요. 아, 뭔 소리야? 이거 쉬워. 뭐? 쉬워? 여자 다루기가 쉽다고? 뚜껑 열려! 뚜껑 열려? 그래! 내가 진짜 뚜껑 열리는 거 보여줄까? 그래, 보여줘! 그래, 열리는 거 보여줄게! 나쁜 놈! 어? 오빠!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아, 아니 너 무슨 짓을 해놓으신 거예요? 오빠! 이거 빨리 다시 붙이세요. 다시 붙이래잖아. 뭐? 뚜껑? 아니, 우리 입술. 뚜껑 붙이래, 경혜. 여기서 붙이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가, 나가서 왔어요, 나가서. 오,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우, 진짜. 다 같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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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음식, 소리 질러! 난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에브러리! 아이스크림! 안 아이스크림! 우바 AC& 알겠으니까 계산이나 하세요, 계산! 돈 있는 사람, 소리 질러! 없는 사람, 소리 질러! 돈 가지로 집으로! 짱, 짱, 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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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아니 너 제 자리가 없고 갔어야 되죠? 짱, 짱! 짱! 아이고, 저럴 사람들이 다 있어, 진짜. 계산 좀 해주세요. 예, 떡볶이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국물 떡볶이에 정말 국물이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예? 이렇게 흔들어서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거 잠깐 한국수자원공사 가서 물어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물은 따로 담으시면 돼요 당신은 솔로몬인가요? 아니요 그냥 솔로군요 뭐지?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기 2분 조리라고 써 있는데 네 나 2분 동안 조리로 가 있어? 네? 왜? 혼자 있고 싶어서? 아니요 오케이, 알겠어 내가 2분 동안 조리로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요리로 가 있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라고요? 네 당신은 밀당의 고수인가요? 아니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기 밀떡이라고 써 있는데 네 밀떡 말고 이거 당길 떡 없습니까? 네? 당신이 싫어서 밀어버린 떡을 내가 가지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당신 나쁜 남자야? 아니요 사실 나도 나쁜 남자야 네? 왠지 이 떡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안 사겠습니다 안 사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참치김밥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기 참치김밥에 정말로 이 참치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요 이거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런데 이거 잠깐 물에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물에 왜 던져요? 참치가 있으니까 물 위로 팍 튀어오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참치 아니에요 삶과 죽음 그리고 계산 당신의 선택은? 계산이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앞에 한문은 잘 모르겠고 여기 처음 가라고 써 있는데 어딜 처음 가? 네? 아니 어딜 처음 가길래 이렇게 설레어 있어? 어디 안 가요 아니 나도 데려가 안 가요 아니 나도 데려가 안 가요 아니 우린 친구잖아 어휴 저 그냥 나가주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 안 했어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손 소독제 계산해 주세요 네 소독을 해야겠군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으이그 여기도 해달라는 거구나 응? 여기를 소독하시면 안 되죠 너 공짜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으이그 으이그 완전 진상들이네 으이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